이 게임을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기시려면은 방에 이제 창문을 여시면은 굉장히 이제 저는 에어컨을 18도로 낮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좀 리얼하게 즐기실 수 있다는 거 또는 이제 야외에서 보시게 되면은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도전 김막타님 4개 도전!! 아 사라질 때까지 아니야 군대 다녀올 때까지 원트야 아님 클리어시야 원트씨 바지넥 아 이거 원트씨에요 여러분들? 클리어시가 아니라? 클리어시 100개 난 말로 안해 빌코인이에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일본빌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원트클씨 무수한 악수 요청 프리에 밑줄님 4개 오늘 클리어시 1년동안 얼벨게 자 나 이제 깰 수 있어 일단 아동을 로동시켜 개같이 이래 목재 철 나 이거 필승법을 알아냈기 때문에 나 이거 필승법 알아냈거든요? 처음에 건물 직계하면 안 돼 그게 필승법이야 그게 필승법이야 손해드라고 수집소를 미리 지어주는게 근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두막같은걸 먼저 지어줍니다 이 난이도는 식량이 굉장히 부족한 난이도로써 그리고 이거 지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애들 집을 먼저 지어줘 병에 걸리지 않게 형님 4개 엄마 일하고 올게 아니 유튜브 안봤어 아니 이번에 탄핵 안당할건데 퇴근해 얼른 그 다음에 야간에 아마 사람이 오긴 할거에요 자 일단 연구소 연구를 24시간 돌릴거기 때문에 아 그냥 하나만 일단 취소를 하자 됐어 이제 애들 퇴근하면 일시켜 따로 따른 일 됐어 일곱시가 너무 커요? 세번은 하자님 4개 너네 왜 타요를 유튜브로 공부하는 그런 성실한 아이로 보냐 아 나 성실하거든? 아주 조손님 4개 저기 죄송한데 일곱시에 흔들바위 좀 치워주세요 흔들바위 라려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느낀게 이 새끼들 잘해주면 안돼 독재로 줘줘야돼 독재 비타가 독재로 조질거야 나 그 다음에 아 길연결을 어떻게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치워버리자 좋아 집 지어 난방이 멈췄습니다 오케이 저희 애들을 좀 데워볼까 이게 나중에 영하 15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저 극한 난이도는 아니기 때문에 할만할거야 자 우리 술자들 어디있나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동친구들 저기 창고에 넣어놓고 굴려야됩니다 아이라고 봐줘서는 안돼 이 게임 자비를 베풀면 망한다 자비를 베풀면 망한다 폭군이 아닙니다 자 이제 자 이제 애들 잘 시간이니까 깨워 비상교대 근무 자 기상 기상 자비 따윈 없다 개돼지들아 살려면 움직여라 일해야지 벌써 병 걸렸네 이거는 내 계획이 없던 건데 국방TV님 내게 일에 일불만 가져가 용광로에 담궜다 빼서 연료 만들어버릴테니깐 자 그 다음 소집속도 향상 사탄 너무해 그 다음 연구를 저는 빠르게 열기구를 가서 빠열 갑니다 빠열 식량이 아니라 여기야 열기구를 빨리 띄울꺼야 병원을 지어줘야겠지 병원을 지어줘야겠지 자 나와 기술자들 저거 지어 일해야지 일해야지 자 이제 새로운 애들인데 쟤네들도 일시켜야됩니다 안민들 어 어 노동자가 무려 열다섯 명이 왔는데 목적해 철이 조금 더 필요하구만 오자마자 박달래 아 뭐 오자마자 박달래 하자 여기는 화를 내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얼른 화를 내세요 저 환자도 넣어놨고 집이 한채가 더 필요하구만 집이 한채가 더 필요하구만 집이 한채가 더 필요하구만 기다려 자 새로운 법률 수프 이 새끼자 좋은 밤 먹일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지금 안 돌려도 된단 말이지 철도 필요한데 우리 아동친구들 어디있나 내일 밥해야돼 숲으로 그럼 아마 내일 또 올거에요 이거 자고 일어나면 아 근데 이제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게 좀 문제 여기 뭐 빨리 뛰고싶다 철이 너무 딸리네 벌써 사람 죽었어? 안 돼 안 돼 이거 난이도 바뀐거 맞지? 아 이제 많이 추울텐데 아 기술자가 죽었네 아 기술자가 죽었네 어쩔 수 없어 사람은 언젠가 죽어 루피가 말했지 사람은 언젠가 죽어 루피가 말했지 이 작업은 탄핵되는거에요 탄핵되는거에요 탄핵되면 죽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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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울텐데 집을 좀 미리 세팅을 해놓자 식량은 문제가 없고 공동묘지 공동묘지 애들 더 일시키고 싶은데 그리고 애들이 건물도 짓거든요 봐봐 저 결의에 찬 표정 보여요? 일단 교약처방 뚫어놓고 이제 방에 2t 뭐든 작업을 시킬까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애 자 열기구 연구 들어갑니다 아 난방기? 아니야 열기구 빨리 뛰어야돼 내가 내일부터 철 캘거거든 여기 그치 너네 올 것 같더라 이제 기술자가 조금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자 여기 받고 이제 치료부터 그 다음에 오두막 하나 더 옥재가 없네 여기는 이제 자원 거의 닿겠고 집도 없네 아 집은 해결될 거고 어제보다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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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마을은 문과 문과 안받습니다 아 저기 빨리 길 이겨야되는데 거의 쉬워져 자 아이에게 1일 휴가 저 아이가 일하지 않는다면 다른 숫자 1로 채우면돼 얼른 출근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과잉 수용 이러면 이제 여기 4명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기술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과잉 수용을 해야돼 연구가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아직 날짜가 좀 남았거든요 제재수로 이제 목재를 좀 챙겨야돼 아 여기 효율이 낮네 연구는 쉬면 안 돼 목재가 문젠데 24시간 일을 해줘야겠는걸 그냥 노동자 나머지가 아 여기 5명이 여기 있구만 노동거부? 안 돼 이새끼야 본보기로 쉬게 하면 안 돼 다른 애들 빠지게 돼있어 누구라고 봐주고 이런거 없어 왜냐면 이만 아 이걸 어디다 띄우지 열기구를 어디다 띄워야 할까 여긴 집터로 정했는데 여긴 집터로 정했는데 .. 이만 지금 이렇게 쫓다 하자 기술자 10명이랑? 아이..아이들 10명 밥이 필요한데 제재소 연구 완료 석탄 시추가 맞겠죠? 대체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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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목재 필요한데? 열기구는 지었는데 목재가 없어서 이거 띄울 수가 없네?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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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벌써 타넥당해? 왜 벌써 화가 났어 애들이 집 지금 못 지어줘 자 저기 목재부터 켜야되는데 퇴근해 저거 좀 지어라 집 좀 그리고 여기 기술자 두 명 빠지고 빨리 아이들을 아이가 더 필요하겠는데 아동에게 두 배배씩 안 돼 연장군무여 신경 안 돼 빨리 목재 40을 모아라 아 사람이 더울텐데 야 제재도 24시간 돌려야돼 돌려 퇴근하지마 집 지어야 될 거 아냐 일단은 다 쳐도 되는 아이들로 안되네 아 여기 퇴근한 애들 넣으면 되겠다 이번에 진짜 빨리 띄운 거거든요 이거 좀 많이 무리해서 진짜 로동자 온단 말이야 30명이나 불만에 이 공동묘지 한 방이면 돼요 첫 번째 웨이브는 애들 개돼지기 때문에 공동묘지 하나 지어주면 됨 아 이새끼 묘지를 어디다 지어주지? 아 왜 묘지 지어주겠다는 공약을 해가지고 병원 옆에? 아 근데 묘지니 추워도 돼요 그래서 그래 아 여기다 그것도 괜찮겠군요 정말 소름 돋는 발상입니다 아 야외 지침한다고 병든다 자 불만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제 조금씩 추울 거야 아마 근데 문제는 그 이제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아니 난이도 뭐가 바뀐 거야 식충이들 오고 있는데 식충이들 오고 있는데 체제소를 하나 더 지어야겠다 체제소를 하나 더 지어야겠다 어따 짓지? 여기도 어차피 스팀허브 놔야 되거든요 석탄좀 마주캐라 아가들아 그리고 이거 하나 놓자구 아 저기 졸라 애매한 곳이네 아 여기 진짜 애매해요 목체를 캐긴 해야되는데 총공기를 빨리 뚫어야 되나? 불만 감소했죠 여기다가 하나 더 지을걸 그랬나? 몇 명이 오는거야 마이너스 150도 마지막 때 마지막 웨이브 때 그렇게 됩니다 아 아 기술자는 좀 아까운데 저런 곳에 넣어서 일시키기 철을 캐야될 것 같습니다 철을 캐야될 것 같습니다 철을 캐야될 것 같습니다 영하 150도면은 엄청 추운거지 얼어 죽죠 그냥 아동로동 모든 직업 아 아마 불만 오실 텐데 원래 이러면서 크림겨 어쩔 수 없어 제재소에서 나무도 돌려보고 이래야지 자 아 와 불만 증가하는거 봐 빨리 여기 캐고 전직하자 야이시발로만님 내게 직업체험인데 희망이 늘어야지 으 32 6 4 4 4 5 5 5 6 6 7 6 목재 엄청 많이 오고 있거든 아 이제 연장근무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많이 추울껴 아 저기 추워하네 이거 왜 켜져있어 누가 켜놨어 자 이제 다음 연구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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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난해 깨겠는데 농담이 아니라 아 야기들 오자마자 저기 넣어야겠다 고칠수가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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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사장 한명이서 그 식수인원 충분히 먹입니다 세 명 넣어줄게 부사수랑 부부사수까지 넣어줬다 제철에서 철도 켜야 되는데 아 근데 식수인원 별로 없어서 충분히 가능한데 아 아 이거는 정찰대를 두 팀으로 갈까 뭐를 갈까 뭐를 갈까 정찰대 두 팀 개꿀일거 같은데 석탄 채굴일거 같은데 아니 제주에서 업그레이드도 괜찮아 석탄? 석탄 지금은 괜찮아 석탄 우리에게 필요한건 철이야 카만카만은 4개 저게 아 석탄 철 하나만 더 캐지 아 씨 이러면 쟤네 24시아 누릴 수 밖에 없잖아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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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다려 따뜻하게 해줄게 좀만 참자 용광로에 넣으면 따뜻할텐데 그치? 그럼 저렇게 앞을 걱정 안해도 되는데 네 아니 집 추운걸 왜 나한테 불만갔냐 이거지 여기도 스팀 하나 놔줘야겠다 아 불만이 너무 많은데 저 결장 지어줘야지 정보 옛날엔 날씨가 안좋거나 재앙이 일어나면 왕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함 그러나 한심한 생각을 했단 말야? 네 석탄 연구 들어갈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석탄 채굴로 갑시다 이게 맞겠지? 정차할때 안 되겠지? 아 근데 아직까지 석탄 남는데 정차할때 어떠? 아 저 온도 10도나 올라 그리고 아 석유시주도 안해놨네 아 석탄 저 좀비게임 때문에인가? 저 석유시주가 입에 붙었다 노동자 스무명 아동 식량은 그래도 많이 비축됐네 불만 100% 되면 어떻게 되냐구요? 타락당합니다 4NGK님 5개 도로표시 떠있는데 한 번씩만 확인해줘 저 빨간색 도로표시는 도로를 지었는데 아직 연결을 했는데 지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야 석탄 17시간? 100% 메오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이를 구하자 어차피 이제 퇴근시간이야